대구 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이 남성은 대구 북구 신천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해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며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